수입 화장품의 개당 가격이 A1이면 몇 개가 팔렸는지도 중요하잖아. A1이면 B개가 팔렸으면 매출액은 얘랑 이름으로 판 거지. 근데 지금 전혀 아무 기준을 안 줬으니까 원래 있는 화장품의 가격을 A1이라고 하고 그 판매량을 B개라고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럼 지금 화장품의 가격은 작년보다 10% 올랐대. 저기 해서 안던 코로나 4높개장면 올해는 가격은 A에다 맞고 한 거? 그렇지. 1 플러스 100분 횟수라고 하기로 종합끝대부터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B개에서 3.20% 감소했으니까 개수는 B에다 꼽은 거? 1 마이너스 100분의 3분의 6. 이거 정리하면 얘는 얘랑 얘가 약분되니까 이렇게 돼서 50이 되고요 얘랑 얘를 곱하니까 150분의 1X가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면 돼요 매출액이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 4% 이상 증가할 때 올해의 매출액은 얘랑 얘를 곱한 거 AB의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약분에서 넣읍시다 얘랑 얘가 50이고 그렇지 150분의 1X 이게 올해의 매출액 작년 매출액은 얼마? AB1 근데 올해 매출액이 작년 매출 대비 4X% 증가했다고 한다면 작년 매출액에서 뭐 곱한 거? 1 플러스 100분의 4를 곱한 거 맞지? 이게 결국 얘가 작년 대비 4% 증가한 거잖아 등호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4%보다 더 이상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4% 계산으로 보다 크거나 다탈다는 2차 부품식이 되겠죠 그럼 AB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 입식 양변에 나눠버리고 2차 부품식 풉시다 그럼 AB6